안녕하세요 하이탑AV 서울점입니다. 오늘 소개할 설치는 포칼 칸타3와 야마아 AV리시버 RX-A1080 그리고 대넌 턴테이블 DP-400입니다. 청주에 계신 고객님이었는데요. 하이탑AV와 전화상담만으로 믿고 구매를 하셨습니다. 도착해서 설치할 장소를 살펴보니 음악을 시청하시려고 방음시설에 인테리어까지 완전히 완료하신 상태였습니다. 남자들의 로망인 나만의 개인 음악공간을 따로 만드신 거였습니다. 거대한 4K TV를 벽에 미리 설치하셔서 TV 주변에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아직 오디오랙은 배송이 온 상태가 아니라서 기기만 먼저 세팅해드렸습니다. 포칼 칸타3는 소리도 좋지만 라이프스타일 지향으로 인테리어 요소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하이탑AV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대형 고급 톨보이 스피커이기도 합니다. RX-A1080은 야마아 AV리시버 상극기 시리즈인 어드벤티지 시리즈 제품입니다. 음성 7.2 멀티 채널이 가능하고 네트워크 플레이까지 지원되는 채널당 100W 출력을 지닌 AV리시버입니다. 업계에서 최초로 AI 음작 모드를 장착하고 있어서 AV리시버가 들어오는 음성 신호를 스스로 판단해서 가장 적절한 음작 모드를 선택해서 시청자에게 들려줍니다. 턴테이블은 대논 DP400을 구매하셔서 연결해드렸습니다. DP400은 포노 앰프를 내장하고 있어서 손쉽게 어떠한 앰프와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고객님은 블루레이 플레이를 소장하고 계셔서 HDMI로 같이 연결해드리고 테스트 시청도 같이 했습니다. 먼저 LP 재생을 보시겠습니다. 블루레이 재생과 유튜브 재생입니다. 블루레이 재생과 유튜브, 다닌 방금 받은 콘서트 2.5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채널만으로도 아주 만족스러운 음악 공간이 될 거라고 말씀하셔서 설치한 하이탑 AV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